Q. 아니 생각해놓은 건 없고요 중요한 때? 췄을 때 뭐 나오지 않을까 제 몸이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. 최대한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일단 결과를 잘 내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. 허삼형 감독 오승원 선수, 부정욱 선수입니다. 큰 박수로 빠져주시죠. 올 시즌에도 라이언트 판매지에 열릴 가을여구를 문부고 있습니다. 지난 시즌 팀을 가을역으로 이끈 허삼형 감독 후렴티가 흐르는 사나이들에게 들어왔는데요. 둘, 셋! 하트 박강! 사랑해주세요 팬분들! 열심히 하겠습니다! 삼성! 자 개막전 선발 말씀해주시죠. 네 삼성 라이언트 개막전 선발 데이비드 비케논 선수입니다. 지금 팀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환영적인 준비를 했습니다. 아마 KT전 복수혈전의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. 지난해 삼성 라이언트 볼파크에서 라이언트 파크에서 팬들의 뜨거운 함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저희 선수단은 그런 보답을 끈기와 열정을 갖고 한 경기 한 경기 절신을 갖는 훌륭한 플레이로 보답하겠습니다. 저희 팀 이재연 선수가 있습니다. 타격 메카닉은 신인답지 않고 자기만의 스윙을 할 줄 아는 장점이 있고 외야수 김재혁 선수도 공수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이 두 선수가 저희 팀에 큰 활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저희 선수단은 본연일체 속에 올가을 전력을 다해 팬들과 함께 즐거운 야구를 선보이겠습니다. 이재연 선수는 일단 뭐 없는 게 없으니까요.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. 물론 팀에서도 분명히 준비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렇지만 정말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. 본인의 싸인볼? 그런 건 아니고 대구가 대구로 오면 좋아하는 식당이 있는데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올 때마다 제가 자주 데리고 가서 맛있는 식당인가 봐요. 식사 대접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식사 대접. 그런데 지금도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아직 실감이 나지 않고요. 정말 이대호 선수한테 친구지만 정말 고생했고 수고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 오셨고요. 또 반대로 이대호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지금 앉아 있는 뭐 주신수 선수 저도 그렇고 친구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제가 또 신수가 은퇴할 때는 이대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은퇴할 때는 또 이대호 선수가 제 은퇴직에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KT 위즈에게 타이브레이크 해서 이렇게 졌기 때문에 또 개막전이 KT 위즈 선수단이랑 붙기 때문에 KT 위즈를 꼭 이익을 싶습니다. 첫 개막전에서 기선제압을 하고 싶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나 그리웠고 소중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야구장 많이 찾아오시면 정말 멋있는 플레이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런 행사에 있을 때마다 입을 연구 하나 샀고요. 일부러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입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수원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.